할렐루야 당신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미국 교회에서 한 조사를 했습니다 통계를 봤더니 성도들의 92%가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했어요 마귀를 물리치는데 또 병을 고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또 1년이 지나도록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않는 성도들이 무려 98%나 됐다고 해요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입을 통해서 입을 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통계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존귀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을 사용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를 하러 올라가고 있었어요 성전 입구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벵이인 사람이 앉아있었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안진벵이가 구걸을 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거려라 그랬더니 그가 정말 일어났고 뛰면서 춤까지 추웠습니다 한 달만 병원에 있다가 퇴원해도 다리가 후들거려서 걷기가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한국에 고구마 전도왕으로 잘 알려진 김기동 집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 분이 한동안 참 어렵게 사셨던 철이 있었대요 이사철만 되면 전셋값이 올라서 쌈방을 찾으러 다녀야 했대요 한 번은 부동산에다 전화를 해서 쌈방 없습니까? 했대요 그랬더니 쌈방은 없고 사연이 있는 아파트가 하나 있긴 한데 하면서 말을 흘려요 2년 동안 내 가정이 그 집에 들어갔는데 3개월도 안 돼서 사람이 죽어나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도 안 들어갑니다 이분이 그 얘기를 듣고 우선 집을 한번 보러 갔어요 그랬더니 금방이라도 귀신이 튀어나올 것 같은 집이었다고 합니다 문은 덜컹거리고 창문은 깨져있더래요 아니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집사인데 계약합시다! 그러고 계약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아내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귀신 집으로 이사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그 집에 이사가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이사를 왔어요 그런데 세 달이 지나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분은 집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늘 이렇게 인사했다고 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기동 집사입니다 몇 년 후에 다시 이사를 갈 때에 아파트 동 사람들이 잔치를 베풀어 줬대요 그 잔치 자리에서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귀신 잡신 다 나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귀신 잡신 다 나갑니다 여기서 예수님 믿으실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파트 한 동 전체가 예수님을 믿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런 능력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처럼 정말 능력 있게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의 이름을 확실히 믿느냐입니다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시고 붙들고 산다면 그 삶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몇 달 전에 중학교 친구로부터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이 친구는 중학교 때부터 같이 교회에 다녔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남편은 늘 술을 먹고 늦게 돌아오거나 아니면 하지만 그 친구의 남편은 항상 아침에 술을 마시고 막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었나봐요 이 친구는 오랜 시간 동안 참 많이 고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저에게 급하게 울면서 전화가 온 것이었습니다 그날도 남편이 술을 먹고 들어와서는 막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며 울고 있었어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이야기를 듣는데 순간 성령께서 내가 그 친구에게 무엇을 말해 주어야 할지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예수님 확실히 믿지? 그럼 지금부터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볼래?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남편의 배우의 역사하는 악한 형은 떠나갈지요다 익숙하지 않은 친구가 머뭇거렸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거 넌 믿니?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거 넌 믿니?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거 넌 믿니? 그랬더니 친구가 응 하고 대답했어요 그럼 그렇게 선포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작은 소리라도 좋으니까 입을 열어서 선포하라고 말해주었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다시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똑같이 울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전에 울음소리와는 다른 것이었어요 전화 내용은 이랬습니다 부엌에서 혼자서 계속 작게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막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래서 쓰레기 봉지를 들고 집 밖으로 나와버렸대요 남편도 안 보이고 아무도 없는 밤 12시가 지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좀 더 소리를 내서 선포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남편에게 역사하는 악한 형은 떠나가라 아무도 없는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좀 더 큰 소리로 선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선포하면 할수록 믿음이 막 생기더라는 거예요 마음속에서는 왠지 모를 기쁨이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왔는데 남편이 소파에 앉아있더래요 자신은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고 설거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오더니 막 울더래요 그리고 정말 미안해 하더래요 그리고 이제 다시는 술을 먹지 않겠다고 다짐도 받았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체험을 했다고 했어요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어 라고 흥분하면서 울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너무 기뻤습니다 전화를 끊으면서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친구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의 이름의 능력이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인해서 친구의 가정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친구는 믿음 생활에 더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그의 남편이 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그의 남편이 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의 이름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의 이름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선포했을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그 이름을 확실히 믿고 있느냐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나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친구는 자신이 그 상황을 어떻게 모면해야 될지 답을 몰랐어요 그때 성령께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친구는 절실하게 그 이름을 붙잡았고 믿고 선포했어요 그랬을 때 악한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악한 영은 생활 속 곳곳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나를 우울하게 만들기도 하고 좌절하게 만들어요 갑자기 화를 나게 하기도 하고 현실에 꽝 묶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그 능력의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승리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의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무너뜨리려는 생각들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의 삶 다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